우리 사투리야 영방군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답니다 이제 슬슬 내전의 떡밥이 오는 것인가? 이제 슬슬 실력자들을 위협하려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려고 밑바닥에서 작업중이구만 저희 본가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안심했습니다 누구야? 도발인가? 바리아트에서? 유시스 아버지가 또 불렀나보네 도발인가? 도발인가? 나도 언젠가 레게머리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안될거야 내 얼굴로는 절대 그래도 죽기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세상에 아니 뭐지? 차안에 차안이 껌에 아무것도 없어 아군관인가? 그분이 어 난 무리겠다 나는 요즘에는 내가 진짜 인생에서 제일 머리 많이 길렀던 때가 군대에 입대하기 직전이었건 거의 여기까지 길렀었거든요 어 근데 그 이후로는 어우 난 요즘에는 진짜 머리 길면 갑갑해가지고 무언가 복잡한 사정이 있나 보군요 못하겠어 그렇게 자 특별시습의 봉투 8원 그냥 끝내면 안되나요? 이런 환상의 물고기를 찾아서 알겠습니다 잠깐 나 이거 아 이거 귀찮은데 엄청 귀찮을텐데 대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역시 주안이너른 자 퀘스트가 한 건 추가되었다 자 일단 그러면 펌 먼저 가서 골드 살모나라는 걸 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상의 물고기라는 게 필요하시다고요 의뢰를 받아들인다 네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골드 살모나 아니 지도 말로만 들은 걸 왜 나 우리한테 시켜 회 먹고 싶다 그렉더구군요 토발이 새끼 짬식 끼고 튀었어 수십년? 네 낚시도구라면 제가 이걸로 괜찮을까요? 린은 가지고 있는 낚시도구를 웨이버에게 보여줬다 자 디럭스 슈터 일부러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빌려가겠습니다 그래 바로 가보도록 하자 없겠지? 없군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가서 자 여기 신디 유격사 옆에 뭔가 볼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로우 글라스 꽃 안기가 개인 직후라고 하면 조건상 오늘이 딱 맞군요 의뢰를 받아들인다 그래 그런만큼 효과도 꽤 있는 듯하다 라우라는 받은 적 있어? 확실해 어우 건수경님 15,000원 감사합니다 야인시대는 끝이었구만 이거 야인시대는 끝이었구만 이거 야인시대는 끝이었구만 이거 바닥에서 떠나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합성할 수 있을까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 이만한 정보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군 자 철기대의 부적을 개시했다 진짜 끊임이 없어 아마 진짜 최소 30년은 더 갈 것 같아 못해도 자 일단 낚시 먼저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후원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 다리 위해서라면 낚시가 가능할 텐데 설마 성격이 있을 줄은 그래 실례합니다 잠시 괜찮으십니까 아 그렇군요 확실히 켈딕에서 만나섰죠 응 분명 켈딕이 갔을 때였어 진짜 완벽한 여행자 진짜 이 게임 내에서 가장 여기저기 잘 놀러다니는 사람 부럽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놀러다니고 다닐 수 있겠지 안 돼 포기에 포기하면 편해 안토는 뭐 없이 그냥 놀러다니는 거고 얘는 돈이 많잖아요 돈 많으니까 놀러다니는 거잖아 낚시하면서 금빛 확실히 토바씨도 보았다고 한 그거군 아 아니요 딱히 승부할 생각은 그래 일단 낚시를 시작해볼까 세이 낚시 낚시 낚시를 한다 내가 해본 낚시 중에 가장 저렴한 낚시야 나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아 손가락 아픈 오랜만이야 이렇게 손가락 아픈가 죄송합니다 꺼져 빨리 가야되나 빨리 그거 빨리 그 보고하고 진행해야 된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네 그래서 저 섬계 원투 다 낚시 안했어요 제대로 이건 퀘스트니까 하는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만 해서 자 빨리 뛰어 겸색여서 또 하나 뭐 해야죠 네 올라가요 사실 원래 있긴 한데 이걸로 교체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좋아서 편집을 좀 못하고 있어가지고 올라가기엔 올라갑니다 그래 빨리 가져다주자 용어같이도 관심이 있는데 편집을 자 돌아갑시다 예 한테 하고 그로우글라스를 전했다 담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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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죠? 계곡같은데 가가지고 망같은거 해가 쳐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되나? 상관없나? 아무튼 진짜 어렸을 때니까 10년 20년 20년 전이니까 거의 하지만 정말 전혀 그 문화생에게 마음이 없는 걸까? 그래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허브로 네 어쨌든 잡았습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웨이버에게 골드살모나를 전했다 그래서 옛날에 막 암튼 그래서 물고기 잡는다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계곡같은데 가면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매운탕 생각나잖아 아이씨 우리 동네는 매운탕 맛있게 파는 해갖고 파는데도 없구만 아니 뭐야 잠깐만 그 물고기가 이렇게 변한거야? 뭐야 세상에 와사비만 남은건가? 소금구이인데? 뼈도 안 남기고 씹어먹은거야? 모르겠어요 최근에 매운탕을 맛있게 하는 집을 못 본 것 같아 우리 동네는 주변에서 그나마 몇 년 전에 생태탕 한번 먹으러 갔었는데 그것도 난 별로였어 우리 어머니는 맛있다고 드셨는데 자 됐어 이걸로 두 개 다 끝냈죠 자 이제 바로 들어갑시다 길드에서 서류를 정리한다 그래 본다 이렇게 린 인행은 그날의 활동에 일단락을 짓고 토발이 말했던 순서를 참고로 길드에서 서류 정리를 하기로 했다 아무튼 어렸을 때는 진짜 우리 친가 같은 경우는 피서 같은 거 가면 무조건 계곡이었거든요 바다를 안 갔어요 거의 응 겨우 정리한 참이야 가가지고 막 오리 같은 거 잡아다 구워주는데 막 이라고 계곡에서 놀고 그래 그건 그렇고 다시금 토발 씨의 대단함이 느껴지는군 이런 잔신의 부름이나 의뢰도 모두 혼자서 처리하고 있는 거지 확실히 그럴지도 몰라 단순히 치안 유지 이외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인 보호를 제일로 하는 그들의 정신에는 어떤 의미로 고교람조차 느껴지지 진짜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거의 피서를 가본 적이 없다 확실히 바닷가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피서한다고 형이 신경 쓰이는 것 같군 그렇죠 그것도 갈 사람들이 있어야 가지 아니 뭔 소리야 뭐 뭐야 마치 만져봤다 뭔 소리야 저기 토발 씨라면 지금은 자리를 배우고 계신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짜증났던 피서가 그거였어 지리상 가는 거 지리상 가는 게 제일 싫었는데 사람이 진짜 미칠듯이 말아가지고 가면은 쥐다 막 산 그 도로에다가 한쪽에다 다 그거 해놓은다 가지고 이스랑 같은 엔진이에요 이스가 좀 더 나죠 더 최근에 나왔으니까 그렇군 게다가 토발 씨도 부재인 만큼 지금 어쨌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 자 일단 로우앤그린 성으로 자 그 후 린 일행은 분담에서 마을을 샅샅이 찾았지만 역시나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잊고 마을 사람들이 소동을 깨달았을 때에는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역시 아이들은 마을 어디에도 없어 역시 호수에 나간 채 돌아오지 않는 거군 도력 보트 역시 도력이 만능은 만능이야 나도 도력으로 로또나 누가 당첨번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번 주에는 저번 주도 5천원도 안 됐어 5천원 해가지고 5천원도 안 됐어 번호 두 개만 세 개 맞았어 세 게임 맞았어 그래가지고 진짜 솔직히 5천원 한 번은 돼야지 어떻게 둘 둘 둘 맞추고 땡이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나도 제일 많이 든 게 5만원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영 타율이 안 좋아요 없어 뭐가 자 아무튼 바로 갑시다 도력 보트 그래 잘 부탁할게 역시 인생은 한 방이지 그래 맞아 로또만 대봐 바로 집 싸가지고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 집 싸가지고 방에다가 방 전체를 그냥 방붕서 싹 해버리고 막 그럴 거야 터가지고 흥받은 일이구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쨌든 서둘러 확인하러 가보자 로웬 그린 성으로 향한다 로웬 그린 성으로 향한다 치과가 돈이 확실히 많이 들긴 하죠 잊잖아 밀리어 우리 놀러가는 거 아니야 우리 놀러가는 거 아니야 어 놀러가는 거 아니야 여기가 섬의 계적 원 맨 처음 초회차 할 때 가장 실현 중의 한 곳이었는데 여기 생각보다 어려웠어 보스가 하지만 지금 가면 썰어버릴 수 있겠지 크 주얼 여기 보스가 꽤 어렵죠 슬슬 도착할 거야 각자 준비하도록 해 저 보트 아이들이 타고 온 건가 오늘 그래도 6장 마무리는 할 수 있겠구만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노를 져가지고 애들이 피지컬이 좋아 막 갔는데 애들이 막 막 이따만한 거 아니야 막 그 약간 그 그 복두의 권처럼 로우엔グリーン城 규곡の聖者の古城か 응 그래 고 고고고 그럴 리가 그냥 그래픽이야 아주 뽀샤시하다 그 동의 바람타령 그 바나라고 착착하라고 황천의 기처 뭐 게임 내용 그대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들어간다 아니야 리나 이거 그거야 당기시오야 야 이거 무적이 유적인데 중요한 역사문화 유적인데 이거 박살내라고 아이 여기 부금 괜찮죠 부스가 안그쳐나서 그렇지 부금 괜찮지 뭐... 음... 오히려 반대 그렇다 이거 네? 네, 뭐... 또 제가 가장 좋아했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뭐... 그렇게 알고 싶어 에이마... 혹시... 이것은... 이것은... 《하...》 さっきの鐘の音... 《하...》 左右から来ます 魔獣か? いや、普通の魔獣ではなさそうだ 《向かい撃つぞ》 冬となさえ、よっしゃあ 帰ったら coach talvez 仁られて 日目に等いました えっanny うんああっ 背日甫しよう え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